자 여러분들 눈 가리고 깨는 거 보여 드릴게요 어 이거 안 보이는데 옆에 하지 이거 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? 여러분들 채팅이 보이질 않아요 이쯤에 있으려나? 장난 아니죠 눈 가리고도 할 거 다 하죠 이것이 바로 리신의 마음가짐 무조건 깬다는 마인드 아 확실히 눈을 가리니까 이거 적을 맞추기가 힘드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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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오 보스방 들어가는 소리가 나네요 오 보스까지 잘 도착했어 자 이쯤 점프하면 되겠죠 아 눈 가리고 하고 있어가지고 저기 움직임을 읽어야 되는데 와 장난 아니죠 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